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에서 디스플레이랑 2차전지 섹터 맡고 있는 최영산 연구원입니다. 이번 자료는 이전 업로드에서 보셨겠지만, 자동차 쪽을 담당하고 있는 남정비 연구원, 그리고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시민섭 연구원하고 같이 작성을 했고요. 제가 주로 작성한 부분은 EV 쪽 전망치에서 추정되는 수요에 대한 전망치, 그래서 2차전지 중대형 배터리 쪽에 대한 수급 밸런스, 그리고 셋업체들, 그리고 소재업체들에 대한 전망자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시장에서 보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주된 전망은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산업의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믿어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정말 확장이 되는 건지, 그리고 ESS 쪽이 정말로 가시성 있게 올라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매우 높았고, 좀 수요에 대한, 수요에 기반한 투자 방식을 주로 좀 이루어져 왔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2차전지 업종의 주가와 멀티플은 모두 같이 상승하는 그런 구도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는 2019년도부터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은 이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같이 봐야 되는 시기를 접근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초과 수요에 진입하는 시기에 과연 언제냐, 이거에 대한 좀 더 중요한 논지가 이제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수요에 대한 확장성을 인정한 셀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이 조금씩 빠르게 올라오는 시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화되어 있는 공급자들 간에 마켓셜 경쟁이 조금 더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초과 수요에 대한 진입 시기는 2025년도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초과 공급률 한 60% 정도로 좀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점 초과 공급률이 하락을 하면서 2025년도 정도로 가야 밸런스를 맞춰줄 거다. 이런 식으로 현재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요에 대한 성장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 31% 정도로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순수 BV, 그리고 PHEV 성장과 궤도로 같이 할 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공급 증가율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 19% 정도로 이미 초과 공급인 상황에서 공급도 예상보다 좀 빨리 올라오는 상황으로 접근해 갈 거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배터리 셀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진입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여기 달락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 배터리 셀업체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국내 SDI, 삼성 SDI 이 세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경쟁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을 제외를 하고, 삼성 SDI는 수익성이 높은 수주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수익성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 향후 국내 배터리 셀업체들이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조금 높은 프로필 마진을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네, 이런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셀업체들이 좀 과점화되어 있는 추세로 옮겨가곤 하고 있진 하지만, 과점화된 업체들 간에 마켓시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중국의 CATL과 국내의 SK이노베이션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쟁에 심화되는 셀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켓시어 확보를 위해서 캐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소재와 장비 업종들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셀업체들이 마진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R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재 업종들, 특히 양극재에서는 하이니켈로 넘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OP 마진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나 장비 업종이 좋은 건 맞으나, 그 중에서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포인트별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셀업체들의 가파른 캐파 기울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소재와 장비가 첫 번째로 유리하다라는, 롱텀한 비유에서 일단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이제 투자 전략 부분에도 적혀있지만, 올해 하반기하고 2020년도에는, 이제 소재 업체들의 캐파가 빠르게 올라오는 시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주가 트리거라고 본다면,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도 적혀있지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올해 1월, 2월 달 주가를 보면, 유일하게 IT 중소형 대형 업종에서 오르지 않은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많은 악재가 좀 반영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탈 가격이 좀 가파르게 단기간이 많이 하락을 했고, 두 번째로는 소재 업체들이 내재화 이슈, 그리고 공급가행 이슈라는, 어느 정도의 조금 멀티플을 하향시키는 요소의 악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체별로 좀 상의를 하지만, 뭐 일진 머트리얼즈나 코스머신 소재 같은 업체들이, 캐파가 램프업 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많이 슬로우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결국에는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내년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대비한 선 매수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효해 보인다, 이런 점으로 좀 2차전지 업종의 투자 전략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좀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삼성 SDI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29만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권 흐름의 주가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오래 좀 둔화가 된 상황인데, 해외 쪽의 ESS 비즈니스는 사실 국내보다는 높은 마진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ESS가 최근에 국내 쪽 화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ESS에 대한 모멘텀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EV 쪽에서의 전망이 좀 많이 필요하나, EV 쪽에서의 단기 흑자 전환이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는 조금은, 2분기까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가치에 관해서도,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애플 쪽 물량이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지분법 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해 1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SDI는 2분기에 잠시 쉬어가고, 3, 4분기에 2020년도의 밸류를 좀 반영한 가치로,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재업체 중에서는 LNF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다 반영될 주가 수준에서, 19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이익 글로스가 가장 셀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와 일진 머티리얼즈도 올해와 내년 계속 이익이 증익하는 구조로 가지만, LNF는 올해 이익이 크게 느리지 않는 반면에, 내년에는 가장 세게 는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상저하고 플레이를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하이니켈 쪽에 EV 양극재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하이니켈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부 CR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진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캐파 램프업이 올해 4분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 4분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캐파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파가 올라가는 확장 속도에 있어서는 LNF가 가장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하고 코스머신 소재인데요. 일진 머트리얼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이제 일렉포일 동박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았지만, 정작 까놓고 본다면 여전히 쇼티지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KCFT나 링바워 왓슨, 이런 업체들이 증서를 해봤자 결국에는 1만 톤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그에 반면에서 중대형 전지 쪽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렉포일 쪽에서의 공급가인 경쟁은 예상보다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쟁 이슈나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이 링바워 왓슨의 지분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슈 자체는 멀티플을 약간 기스가 나긴 할 수 있어도, 실적 측면에서 일진 머트리얼즈가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사 다변화 전략입니다. 작년에는 셀업체들이 소재업체들에 대한 좀 벤더를 많이 나누고 내장화 시키려든지 이런 이슈가 많았다면, 올해부터는 소재업체들이 셀업체들에 대한 고객사 다변화 전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중국의 CATL, 이 세 가지 업체를 모두 고객사를 갖고 있는 월드 기준 소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일진 머트리얼즈가 그런 점에서 충분히 펀더멘탈은 강한 업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좀 있고요. 저번 주에도 공시가 나왔지만 말레이시아 공장을 기존에 목표치로 했던 5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업사이클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2020년도 실적이 한 7에서 8%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2018년에서 19년으로 가는 이익성장률보다 19에서 20년으로 가는 이익성장률이 더 높다라는 점에서 일진 머트리얼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LCO 비중이 대부분이고, 이제 양극재 NCM 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국내 SDI 쪽이 생각보다 ESS 쪽 출하량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은 슬로우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LCO 비중이 올해까지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발트 가격에 대한 전망이 코스모 신소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메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바닷건을 다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더 이상 반영될 악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저희가 주된 논리로 펴고 있는, 결국에는 셋업체들의 이익이 어려워졌을 때, CR 이슈를 방어해낼 수 있는 소재에 좀 더 집중을 해본다면, 하이니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일렉포일 쪽에 대한 고객사 다변화, 마켓셔를 갖고 있는, LNF와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좀 브리프한 전망, 그리고 셋업체들,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